주수신 주수신도 뭐예요 물이다 그죠 무굴요행이라 주수신은 무굴요행은 뭡니까 바로 정진 바람이를 뜻하죠 다시 또 한량없는 주수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흥운당 당인데 왜 누가 그걸 잘못 썼네 단어로 써놨네 그죠 제가 쓴 게 아니고 컴퓨터 키보드가 쓴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 뭐가 많다 탐심이 많다 해조운음 주수신가 묘생윤계 주수신가 성교선복 주수신가 이구향적 주수신가 복교강음 주수신가 이야 이름 좋다 지족자재 주수신가 정의선업 주수신가 보현위강 주수신가 후엄변회 주수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일체의 중성을 구해서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수신은 목마름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한다 물이 있어야 온갖 것이 다 먹고 살겠죠 주수신은 강, 바다, 물, 비, 이슬, 서리, 눈 등을 말한다 이거는 소초에 이렇게 해놨죠 법수로서 품고 적신다는 뜻이 있다 법의 물로서 원래 바깥의 물을 견주어서 사물의 물을 견주어서 법수를 얘기한다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을 구호일체 중성할 때 또 위기에서 구하는 것을 호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구호 중생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청량국사의 해석입니다 이미 사견과 탐해의 삿된 소견 머리와 탐해 이라면은 이걸 근본 번네라고 합니다 탐진치 만의 견 그걸 늘려서 10가지 번네라고 하겠죠 탐진치 만의 그 다음에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그러니까 오둔사와 오리사라고 얘기하죠 오리사는 이제 뭡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둔사는 뭡니까 탐진치 만의 오둔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둔한 번네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리사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리자 써가지고 번네를 얘기하는 것이요 무슨 번네를 떨어내기가 쉬워요? 오리사가 털어버리기 쉬워요 묻은 모래처럼 털어내기 쉬워요 자기 견해는 바뀌기 쉽지만은 탐심과 진심과 의심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찐덕한 골상 같아가지고 끈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묵은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때꾸정물을 빼는 방법은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화학적인 처리 방법은 되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줘버리면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전기 충격 질가지고 세 번만 찢어버리면은 하 낼 때마다 뭘로 찢어버려요?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한 번 지가 이렇게 딱 찢어 내가 하 났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찢어버리면 확 기절해버리고 또 한 번 오늘 내가 하가 많고 탐심이 많다 싶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갈 때 뭐 사야 돼요? 전기 충격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막 딱 눌러가지고 기절해버리고 바라라라 떨고 이러버려야 돼요 한 세 번만 찢어버리면 지가 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 다음에 하하 내게 탈탈탈탈 뜬다고 남 찢을 게 아니고 누굴 찢어버려요? 지울 찢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걔받을 때 저는 업장 좀 두껍다 싶은 사람들은 연탄찢겨 가져와가지고 벌게 달가가 이게 막 그냥 연비할 때 쿡 수집을 하는 얘기 왜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확 뺏겨져 뿐다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래 했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저기 출가할 때 우리 선후배 사이로 해가지고 연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손 꽁꽁 묶어놨다가 한 보름쯤 묶어놨다가 감각 다 죽었을 때 촛불 위에 끄실려가지고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도반들도 연비 행사는 많아요 나도 그렇고 막 칼로 잘라도 안 아파 한 두 시간도 안 아프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자세히 묻지 말고 있어요 옛날 반장 보족 선사가 적극점 앞에서 어느 부위 누가 고기 사는데 좋은 부위 주세요 어느 부위가 안 좋은데 있노 이래가지고 고기 파는 사람이 탁 칼을 꼽아놨다 하더만 어느 부위 알아 뭐 할래 어느 부위 이래가지고 꼭 뭐 어디 정육점 갔잖아 사람 되게 신심 있고 이러면 탁 잘랐는데도 한 두 시간도 안 아파요 딱 자르면 피가 이렇게 촥 올라오거든요 손가락에서 어른 선생님들도 손가락 연비하신 분 많잖아요 그죠? 또 거짓 문중에 연비하신 분들이 많아 저도 수계증을 받을 때 양손을 4개 8개를 다 연비하신 스님한테 받았어요 일자 타짜 스님께서 혜인사 큰 절에서 우리가 수계를 했는데 말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잠을 깨야 되니까 가시나 20명 머시마 20명 사미사미가 20명 20명 40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수계증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다고 1타 스님께서 수계증을 주시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스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수계증을 밟고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법문이야 법문 가슴이 짠 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연비하신 상자들도 그렇고 우리 선후배들 있잖아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도 신심이 있을 때는 아프지도 않는 것이라 예사라 예사 제가 모신 선님도 오른쪽 여기 연비를 하셨어요 다 태웠고 뭐 하다가 연비하는 거까지 가버렸대 사견과 탐의 물에 빠진 자를 구하고 장차 빠져서 쏠릴 사람들을 또 보호한다 그러니까 구호라는 말은 이미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구라하고 앞으로 빠질 사람들을 안 빠지도록 보호해주는 거 위험 방지하는 거를 호라고 한다 아이고 참 잘해놨다 옛날 어른들은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구해서 이롭게 한다는 것은 곧 구름과 비가 만물을 적시어서 잘 자라도록 하듯이 항상 법문으로서 중생을 적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운당 넓은 구름을 문구의 구름을 올린다는 것은 장차 뭘 내리겠어요 비를 법문을 내린다고 해조운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조 밀물설물에 맞춰가지고 해조음처럼 구름음성이라고 하는 거 구름이 올라간다는 그것도 중생의 근계에 맞춰서 법문을 잘 설한다는 뜻이죠 묘생융계라고 하는 것은 묘생은 어느 뜻입니까 무지개 색깔로 향 찬란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줘가지고 청정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스스로 제도되도록 한다 선교, 선복 선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교묘하게 좋게 딱 알맞게 나사가 딱 아구가 맞듯이 그 온도가 딱 맞듯이 음식이 타거나 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 선복이라고 하는 것은 뱅뱅 돈다 이 말 아니에요 여울지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 주위를 뱅뱅 돌듯이 우리가 부처님 주위를 우여삼잡하고 만잡하고 천잡하고 그죠? 부처님 주위를 뱅뱅 돌고 절주위를 뱅뱅 돌고 학교에 가가지고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운동장에 보면 누구 뿐이에요? 자기 자식 뿐이에요 그죠? 멀리서 눈길이 계속 어디만 머물고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선복이에요 선복 뱅뱅 도는 거야 선복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그 사람을 제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어떤 방법으로 성교로서 무연성교 창년이래 모든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따뜻하게 배려해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벌이 마치 꿀을 꽃에서 채취하되 꽃을 상하지 않고 꿀만 채취하는 이런 심정으로 아주 안 다치게 막 무자배가 끝끝 붙든지 꽃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뭉개뿐 내지 밟아 뿐 내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다치지 않고도 거기서 이익을 얻어가 또 다른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 어떡해 이만큼 잘 써놨나 선복은 뭐예요? 여울처럼 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자비롭고 아끼면 남 주위에 뱅뱅 돌게 돼가니까 그런데 꼴보기 싫으면 어때요? 이따가도 뒤로 확 돌아서 그 사람 주위에 도는 게 아니고 내 절로 보고 오짐도 안 돈다고 선복은 그냥 침을 택 뱉고 돌아서 이런 정도거든 그런 말은 우리 아예 해도 제가 여기 어릴 때 또 같이 강원에서 제자수님들도 있는데 남인들 꼭 이 말은 하지 마라 하거든 막말은 하지 마라 내 네 다시 안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까지는 하지 마라 하고 싶어도 마지막 하나는 참아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죽어도 네하고는 다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마이하고 살아가지고 요새 반성합니다 이름을 아예 반성이라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구 향적이라 향적이라 때 꾸적물을 벗어나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사이는 거예요 향적 부처님 머무시던 그 법당을 부처님 계시는 처소를 뭐랍니까 향적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마경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향적 국토에서 32억 보살이 와가지고 유마일 방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유마경 그 향적 국토에서 오잖아요 그죠 인도 말로는 굿띠라 그러나요 향적 그러니까 향적전이라면 부처님 계신 법당을 향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적전 그래서 그 향적전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통구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한오전은 응향각 향기가 어려가 있다 그죠 응향각 왜 노전서님 사시는 데 있잖아요 응향각 그 다음에 향이 전예해행초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거 우리 서예체에 글씨 쓰는 거 전서체라 하잖아요 향연기가 꼬불꼬불 올라가니까 무슨 각 전향각 또 이제 대웅전 같은 데는 주로 해인사나 통로사나 이런 데 큰 절에 가면 어떻게 써놨어요 노전서 사시는 데는 일로향각 그죠 그게 전부 이게 향적이래 향적 대웅전에서 들어갔을 때 향이 이렇게 꼽혀가 있는 거는 누가 향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향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 일주문 앞에서 돌기둥 앞에서 첫 계단을 밟을 때 처음에 계단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계단이 있어요 계향 정향 해양 해탈 이게 아니고 살생 투도 5개 있잖아요 그죠 5개를 거기서부터는 지킨다 계향이 구족됐을 때 이 도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범어사 일주문 앞에 계단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이 도량에 들어오려면 불자가 된 사람은 뭐부터 지켜야 된다 개 개부터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열 계단이 착 펼져져요 해인사 일주문도 그래되어 있어요 범어사도 금강문에 딱 그래되어 있어요 그게 하암사찰 때는 그래놨지 5개를 밟고 또 삼치전개를 밟고 10개를 밟고 10개를 밟고 삼치전개가 하암경에서는 기본계예요 삼치전개가 뭐죠 섭유리계 그 다음에 섭중생계 섭선법계 그죠 그게 이제 모든 계율의 근본계율은 하암정신의 계는 삼치전개 우리가 삼위계를 주든지 보살계를 주기 전에 뭐부터 줘요 삼치전개를 먼저 주잖아요 그죠 모든 부처님과 같은 행을 따라갈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섭유리계를 줘서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이룩해야 되는 데서 섭중생계를 모든 악한 법은 저지르고 착한 법을 온 세상에 널리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섭선법계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삼치전개가 모든 계율의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해놓고 해인서 주지수님도 지금 항적선임 아이가 그 주지수님이 저희한테 계를 주셨던 일자 탓자선임의 상자죠 치조감 복교 강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어나왔잖아요 복의 다리 그러니까 행자 때 이렇게 보살의 팔공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달빛이 쏟아져서 밤길을 환하게 밝히지만은 그 중생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달빛처럼 사는 것이 보살 행위다 햇빛도 그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오는 말이 그게 있어요 험한 물결 위에 뭐 다리가 되어서 보살의 여덟 가지 공격증 그게 있어요 험한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험한 길에서 건네주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로부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 같은데 동목교 동목교를 뭐라 하죠 우리말로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얼마나 험하고 외로운 길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 뒤에 축소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고난하고 진안한 혼자의 수행의 길로 살아오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 말법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목교 그렇죠 외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건너지 못할 낭떠러지에 다리가 되어주는 복교들이야 복교들 우리 역시 자그만 진검다리라도 되어야 된다고 이 세상이 복교 광음 아주 지혜로운 음성 주소신가 지족자재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죠 불만족한 사람들은 항상 자유자재가 안 되고 남인들 얽매어가 있죠 자재라는 말은 앞에 한 단어가 붙는 게 꼭 자유자재죠 스스로를 말미암는다 스스로를 말미암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말미암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한문으로는 유타라 합니다 유타 들어보셨어요? 유타 해보세요 말미암을 유자 남타자 여기 한산섭득서님이 서로 대화하는 데서 나오는데 나 거기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대목이 불료이타가 나와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법학에는 어떤 게 그 저기 근청하는 품이 무슨 품이죠? 근 법학에 근발품 거기 보면 남에게 근하고 남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불교를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서원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서원만 세우는 거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남에게 근하는 거라 행동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서풀의 지식 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한산섭덕서에 불교의 일은 일어났어요 불료 요하지 말아라 요구하지 않는다 뭐를? 이타 남을 다스릴 일자 그렇죠? 남을 다스리지 않는다 유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네 하자는 대로 할게 이것이 니를 말미암는다 타를 말미암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어때요? 꼭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고집대로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안 따라가더라도 겉으로는 따라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타 자리 이타 자유 유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료 이타와 유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남이 나를 욕할 때 어떻게 할까요? 피해버리라 남이 나를 경멸할 때는 무시할 때는 천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 사람을 존경해버리라 이게 그 한산섭덕 선생님 중에 서로 나오는 인욕바람이를 실전하는데 자세하게 나오거든 그 사람이 나를 천대하고 천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딜이 받아보라 아니 그렇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세속적인 가르침은 그렇지만은 불교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안 나와요 자 지족 자제 조수신과 그 다음에 정의 선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집착 없는 희열 우리 법비 선생님도 계시면 법비 선열 아닙니까? 중원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산다 하나는 법비식이요 하나는 선열식이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 열반기 열받은 사람 가면 열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열반 적정이 돼야 되는데 열반 적정이 아니고 맨날 얼반 극정이요 정의 선음 남인데 어떻게 되는지 고음말로 써야 돼요 고음말 선음 보현 위강 널리 나타낸다 위강 위엄이 있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되버리면 위덕 위엄이 뭐가 돼요? 위엄이 안 되고 진노가 되어버려 하간해버려 성질을 고약하게 되어버린다고 자비로운 게 자비가 나중에 자애로움이 뭐가 잘못해버리면 뭐가 돼요? 애착이 되어버려 자식 다 배려 자비롭게 해야 될 거하고 애착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여기 위엄이 있는 거하고 사람이 근엄한 거하고 아주 사람이 이렇게 겁나는 거하고 이렇게 움츠리 드는 거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후엄 변해로다 후엄 사자후루 같은 거 사자가 처음에 자랄 때는 재매나지만 한 1년 이상 3년씩 자라버리고 절에 와서 하원경이나 읽어버리고 이러면 그 뒤로부터는 뱉어내는 음성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선어록이라 해도 마 읽고 하원경을 마 읽으라면 그게 안에서는 자 내가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김정의처럼 나라는 조금 있는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골치 아프잖아요 수행은 얼마 안 돼가 있긴 한데 저 사람 속에 어록이 있고 경전을 마 읽어놓으면 안에서 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조주 어록을 읽으면 조주가 자라고 그죠 아니 환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환경이 되잖아요 의사가 의사 책을 마 읽고 실습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조그만 아이가 의사가 돼 그러니까 원자력 학자가 원자력 책을 마 읽어버리면 물리학자를 하든지 천재학자든지 오래오래 마해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천재학자가 되고 침을 못 넣던 대학생 한의대 금방도 이 사람이 4년을 삭고 또 실습을 하고 이러다 보면 6년 당기다 보면 뭐가 돼요 침을 잘 넣는 의사가 돼가 있다니까 여기서 후엄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생략되는 말이죠 사자후죠 사자후는 여우나 쪽제비가 맥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게 사자후를 한 번에 해버리고 나면 백수가 내가 찢어져 버린다 내가 다른 잡수들이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걸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번뇌가 다 찢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 자 그렇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돼 거수가 할 양이 없었다 보험 운당이라 보험 널리 크게 아주 문개구름처럼 구름이 일어났다 그럼 법비를 쫙 내리겠네요 청정 자물을 집착 없는 자비의 문으로서 찰진수가 청정한 자비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허공을 악역불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허공을 이렇게 허공에 안 붙잖아요 본래 아무 내가 해도 생세가 안 되는 거 무주상 보시 이것이 이제 청정 자비 문이라 이것이 문이 세계 미진수와 같아서 공생여래 여래의 한 묘한 모양을 함께 냈는데 공생 함께 여래의 일 묘상을 한 묘상을 묘한 모양을 함께 냈는데 난난 모양이 다 그러하니 일일이 재상이 막 불려니라 그러하지 않은 바가 없으시니 시골 이러한 까닭으로 견자가 무염족이들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싫어하는 게 없더라 물릴 줄 모르고 계속 본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싫어할 줄 모르더라 보험 운당 보험 널리 일으킨다 구름을 높은 구름을 그래가지고 결국 내리는 게 뭐예요 법문의 비를 내린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남들을 잘할 수 있게끔 촉촉하게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법문을 던져준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주수신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